운전실력 보여줄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나 치킨 먹으면서 한다 메리트를 100원 못하잖아 에? 와 저렇게 무시를 안 한다고? 메리트야 배그 못하잖아 무슨소리세요 형님 형이 하이즈 모르나 레전드 형 하이즈랑 완전 다르죠 배그랑 형 우리 어디가야 야 내가 오도한다 잘 들어라 내가 오도한다 이거 다 죽는건 아닌가 자 내가 오도한다 차원전 내가 한다 네 그래 우리 어디가 하는데 그래 자 일단 첫핑 찍으시죠 자 마스터 자 오케이 내가 마스터 포친키 간다 아 아 아 장난이고 일단 비행기가 남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남서쪽으로 가고 있지 아 북쪽 북서쪽으로 가고 있지 맞지 맞지 북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네 자 우리 안전한 파밍을 위해서 우리 좀 빨리 좀 찍어 나 기다려 여기 가자 여기 여기 어이? 에? 아니 여기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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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fic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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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따라서 가자 나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말 잘 들어 야 떨어지는거 뭐야 떨어지는거 F F F 어 혹시 10분 눌러서 멀리 날아가야지 야 내가 3분이지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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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시프트 누르라고 이새끼야 시프트 누르면 안된다고 누르면 바로 수직 낙하지 아 그래? 시프트로 한번 풀어줘야되잖아 바로 수직 낙하 때려서 지금 시프트 누르라고 하는거잖아 중소리세요 저형님 혼자 사는대요? 형님 아 잠깐만 어디갔어 아 절로 가야돼 잠시만 뒤로가자 우리 야 이거 왜 앞에 잠깐만 야 오 시부레 이상하게 떨어졌어 나 알고있으니까 차있다 뛰는거 시프트지 예 오케이 야 어디냐 가스핀있는데로 와봐봐 내가 태우러 갈게 나 이 집만 털고 갈게 그 처음에 총 한자로 정분이 있어야하니까 나 나무 털고 갈게 나 나무 털고 갈게 에? 나무를 어떻게 털어요? 나무 지게에요 빨리 올라오세요 어이 카트라 자자자자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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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대 자 나무에 박아서 딱 썼다 카트도 못하는 새끼가 카트도 못하는 새끼가 카트도 못하는 새끼가 뭐래 백트로 찢겨버려 지금 야 어디가 태안이 있는데 가면 돼? 그래 내 쪽으로 가자 좋아 좋아 운전 똑바라 운전 똑바라 가잖아 놀라요 돌 한번 박아드려요 아 뭐해 운전 그러니까 맨날 백이 꼬라박지 야 총소리 제가 썼어요 내리세요 자 일단은 어 미안 아이씨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누구 맞은거 같은데 나 여기 다 털었는데 잘못 눌렀어 여기 다 털었는데 어디로 가면 되죠? 야 왜 아이템이 없냐 아무것도 그야 태안이 형이 털었으니까요 여긴 제가 털었었는데 아 그래? 아 시불에 뼈지다고 있었네 태안이 형 태안이 형 태안이 형 태우고 내 쪽으로 나와봐 총줄게 차 어딨지? 차 왜 안타죠 이거? 형님 그거 못탑니다 부서졌습니다 형님 아 오케오케 닦아도 녹슬었는데 형님 태안은 태우시고 나한테 와봐 내가 태안이 형 총 드릴게 급uir 태안이 형 태안이 형 태안이 형 핑크 탈르 wasp 33 응 어! 어! 뭐해! 맞다 메리트 운전 잘못해 어 형님 뭘 내리 이거 내리시면 안됩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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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을건 저뿐입니다 형님 야씨 총 뭐야 이거 존나 쓰레기 좋네 에? 뭐 들었어? 웅프 웅프? 형님 뭐 좋은겁니다 형님 아까 난 웅프로 2킬 했어 아 그래? 자 차 타시죠 아까 난 웅프로 엠포하고 있어 엠포 엠포 잡았어 엠포 들고 있는 애 김병훈이? 어디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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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에요 너가 털었어? 치킨 갈기다 이거 털거라구요 스크스 스크스 있어요 스크스 있어요 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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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게 칠탄 좀 있냐? 어 있다 30가 있다 저기 그게 제 차량인데 제 차량 어디다 들고 갔어요? 덕빌은 뭐야? 네? 덕빌은 뭐야? 덕빌은 이제 짜건 사위가 쓸래? 사위가 쓸래? 무슨소리 상관없는 훌륭한 옆빌이라면은 텍칸이 형들여야 돼 아 배울없어 나 나도 2배울 나 이동할건데 됐어 형님 지금 뚝배기랑 갑바 안 끼셨습니다 형님 어 갑바랑 뚝배기 없어 가방도 없으신가? 가방이 1일 가방 꼈어 와 나보다 좋으신거다 저게요? 나는 아무도 안 데려가 이 개 자식들아 칠탄 먹고와 몰라요 나는 차를 탄 적이 없습니다 저 양아치 저거 내 차 훔쳐가 곽한구야? 여기야? 아이 근데 저 잘하는 척 아냐 쟤 태환이형 태환이형 야 헤맨이 없냐 헤맨 왜 걸로 데려갔어 헤맨 여기 없습니다 형님 형 여기도 있고 굳이 걸로 데려갔어 다시 타십시오 형님 아 왜 니가 다 처먹어 어머나 아 저기 원래 없었습니다 형님 파밍이 파밍 속도 진짜 실화야? 저 아저씨 형 여기 여기 데리고 가셔 뭘게 없었습니다 브라운빙이나 아니면 개미지옥 거기나 저희면서 파밍 하시면 됩니다 저희명에서 파밍하시면 됩니다 프로 선수들한테 같이 베어가지고 어 아악 아니 형님 차가 멈추면서 내려야들 아왜 차가 가고 있는데 내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형님 아까 말했지 운전 믿을거 믿으라고 아니 차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차 내리시면 당연히 맞으신겁니다 야 그럴 때 몰아가야 돼 야 나 피가 완전히 멈추지 눈치껏 몰아가야지 일로 오십쇼 형님 형님 이거 드십쇼 빨리 맛있게 드십쇼 강댕이를 때릴 수 없지 뒤에 SR DMR 되게 탐나봅니다 땡큐 아따 우리 형님 좀 급하시네 이 집 내가 파맹한다 나 혼나 들어가십쇼 형님 어 이거 갑바 갑바 드시고 그래요 이거 헬멧 드십쇼 헬멧 저는 헬멧 없어도 됩니다 이거 프라이팬 드십쇼 프라이팬 프라이팬을 왜 먹어 뭐 계란후라이 아냐 아 이거 프라이팬 먹어야 총알 안맞는단 말입니다 아 진짜 배빈이 찐이야 프라이팬이 갈라이팬인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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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만히 계셔보십쇼 형님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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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쇼 보십쇼 마우스 움직이지 말고 아 가만히 좀 있어보고 어 잠시만 나 발사가 안되는데 아 진짜 어 나 발사가 안돼 잠깐만 형 형 형 사운드 노작 사운드 용검 lent- ciao 여기 노란팽이요 뭐하세여 아 됐다 오케이 기다려 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变 오오오오오오 좋아요오오ckså오오우 타세요 타세요 ochi 알았습니다 타세요 오거 잠시만요 이거 설정이 이상해졌어 형님 같이 들어가죠? 뒤에 같이 에이 시동을 어떻게 걸어? 그냥 앞에 앞방향키 누르면 돼요 안 가지는데? 카트라이더도 혹시 시동 걸어야 돼요? 카트도 혹시 시동 어떻게.. 카트는 어떻게 시동 걸어요? 카트는 8번 저기요 카트 차량을 시동 어떻게 걸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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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응? 카트는 시동 어떻게 걸어요? 아니 택한형 저 버리고 가는 거 실홥니까? 아 저 안 탔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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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아까 그 타 쳐가지고 그렇잖아 아 얘 탄 줄 알았어 미안 약간 오케이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형님 약간 무섭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운전 실력 보여줄게 빠밤 빠밤 빠바바바바밤 빠라밤 빠라밤 빠바바바밤 안 fut 봤나 완벽한 타 다 우리 완벽한 공전 난리 나와 우주 로완돼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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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형 이 교육해봐 일단 소면십 일단 쪼때따 쪼때따 다시야 뭐야 뭐야 잠깐 내기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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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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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솔라 당함 야 그 담벼락 담벼락에 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김솔라 당함 메이데이 아 솔라 생일이 존나 못하네 담벼락에 있다고 저놈 아기 안 돼 오우씨 좋아 야 창고집에 들어갈수만 있을게 저기 어딨어 담벼락에 현재 저기있지 팍 들어가네 야 창고집에 들어가봐 여기있어 저기여깄어 태안형 들어가봐 창고집에 들어가서 나 좀 살릴 나 빨리 살려줘 죽어놓고 살려날래 죽었으니까 살려살라는거지 희생이 있냐 없다 형 돌아와서 놔주마 왜줬어 아니 차에 치워가지고 피가 없는데 줘야지 그럼 어떻게냐 이 새끼가 흘라형 돌아와서 놔주마 간다 간다 어 확인 나 저 위치하게 아니다 있다 서있다 하마기절 또있는데 담벼락에 어 또있어 어 나이스 나이스 차차차차차 필 필 필 필 필 필 아니잖아 맞잖아요 아닌데 2대 맞췄어 3대 맞췄어 M16으로 나도 2대 맞췄어 저기 담들아 그래서 어딨는데 저기 담들아 끝났어? 상황 끝이야 야 뭐야 말을해 상황 끝 상황 끝 상황 끝 포장비 연마탄 헬멧 D 아 병훈이 살려 빨리 뭐하는거야 병훈이 죽었잖아 저기요? 내가 지금 하나 기절시켜놓고 왔잖아 형 여보세요 우리팀 어딨어? 아저씨 1번 어딨는데 아니 솔라 왜 안살려 파밍 못하고 있어 솔라가 파밍하고 있다고?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다고 진짜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랐어 와 형 잡으려고 형 도와주려고 내가 이거 야 누가 다 먹었어 아이템 와 뭐야 사라지는건 실화야? 야 총알 다 먹었는데 누가 야 저 뒤에 차에도 있어 차 뒤에도 형 형 피부터 채워요 어? 피부터 채우시라구요 소송 없냐 역시 쪽지 새거 없냐? 바라는게 많습니다 오케이 형 여기 카우팔 있다 카우팔? 네 네 됐다 이제 피치해보겠지 와 진짜 솔라의 웅정을 처음 봤어 솔라 피줄까? 나 있어 있어 나 총알 좀 그 7탄 좀 줘 7탄 카우팔 카우팔 여기 45발 있어 여기 35에 5있어요 여기 갖다 드려야돼 여기 498 카우팔 갖다 드려야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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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오세요 뭐야 카우패도 있었네 개머리판도 있었네 카우판도 있었네 카우팔 50발 있다 여기 아 놀랬어 어? 진짜 처음 봤어요 뭐? 와 와 형 도와주려고 형 여기 이 집에도 그거 있다 카우팔 있다 카우팔님 카우팔님 여기 7탄 배달 왔습니다 형님 카우팔 나는 배달은 안해주고 네가 와서 먹어 카우팔님 카우팔님 나쁜세X끼 카우팔님 내가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새끼야 저 옆에 옆에 집 옆에 집 옆에 집 자리가 없으면 다른걸 버려서라도 갖다 드려야지 150 150 발향 보급 150 발향 보급 150 보급 확인 어디야 어디 اط extracrm 바람 앞에 음성 카우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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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 카우팔님 4t 내가 뚝먹어 내가 쫓겨먹을게 어? 저기있어 가지마 가지마 형님 가셔야 됩니다 저기 가면 죽어 어디요 어디요 어디 여기요 여기요 솔라인 거기 가면 죽어 집에있어 집에있어 좋아좋아 저 둘 실화가 가시아 돈다 가시아 돈다 형 나 성광을 먹었어 다시아 왔어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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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을 많이 먹었는데 오토바이 돈다 오 뒤에 쏜다 안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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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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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못했어 형 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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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났다 솔라 다운 형 바로 오는데 잠깐만 제발 넘어가게 해주세요 야 내가 쳤어 내가 쳤어 잡았어 나 잡았어 나 잡았어 나 잡았어 오케이 야 잡았어 잡았어 씨부래 오케이 오케이 야 잡았어 잡았어 야 나도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이준가냐 아 내 잠시마 야 씨 야 내꺼 좋아 야 아 방금 AR 소음기 들고 가는 사람 나와 딱 나와 진짜 딱 나와 아니 4배당 들고 가는 사람 누구야 이씨 먹었다 와 이거 사람인가? 뭐 왜이래 여기 어 야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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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에도 다시아 있네 드링크 하나 빨아야겠다 아 아 여기 다 덤비야? 와 나 킬을 한거 내가 킬했는데 다 뺏겨서 야 나도 킬했어 AI 소음기 누구냐 인성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런거야 형 와 진짜 야 나도 한 마리 잡았는데 그니까요 잘하셨습니다 누가 다 먹고 쬐가지고 나 죽는줄 고의 없이 형님 저기 집 앞에 하나있다 병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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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 앞에 하나있다 그 솔직히 말하면은 한대는 제가 때렸습니다 저기 연막이 있다 150방향 연막 형이 앞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150방향 연막 160 병훈아 그런거는 그럴수 있어 세대가 더 때렸어야지 저게 턱쓰레기야 저게 턱쓰레기야 어디있어 저 저 지금 소리나는 곳에 있습니다 수나 형 여기 능선가자 여기 능선가자 1번 핀 능선가자 아니 여기 집에 지금 비었어? 클리야? 그걸 확인해야지 내가 핀찌는 집에 사람 있다니까 몇번을 말해 세네 번도 말해 아까 아무 소리도 안났어 안해 어디가자고 여우나 저기 아무도 안났어요 여우나 어디가자고 노란핀 나 다시야 있어 내 다시야 있어 나 다시야 있어 나 다시야 있어 나 다시야 있어 도전기 발이라고? 위험한데 도전기 발이 왔어 도전기 발이 왔어 야 보고 혹시 혹시 아 여기 소리 아니잖아 아 여기 능선가자고 여기 능선 여기에서 보면 될거 아니야 여기 집 없어 아래? 혹시 보니까 집도 보고 저 아래 190 집에 있어 190지? 저 형 맞다 단발광클 아니지? 이젠 내가 아까 핑 찍었잖아 형 형 그거 혹시 단발.. 뭐? 여기 서있다 태칸이 형 한번 봐줄 수 있나 저기요 하나의 은사 맞아 아니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단발로 지시더라고요 아까 솔라 형 그 먹은데 보급 먹은데 어그 어그 어그라서 그냥 버렸는데 엠포가 더 좋아서 야 저기 205방향에 연마 저 링에 있다니까 한 이쯤? 한 이쯤 되겠네 한 이쯤? 님들 피 보낼까 나 여기 짐 먹고 있을게 그래 그쪽에서 놀텐데 안올려나? 내 다시야 빼야지 내 다시야 터지면 소중 내 다시야는 소중한데 저.. 전두는 다시 하는거지 노란 지플리어 일단 여기 지플리어 에이케이가 좋아 뭐? 에이케이요 에이케 반동 못 잡으시잖아요 반동이.. 반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웜프 쓰시는거에요 무시하냐? 아 그 마우스 내리는게 이게 힘든 일이에요 형 쿠로돌도 잘 안쓸려고 하는데 쿠로돌도 잘 안쓰요 에이케이를 근데 요새는 잘쓰지 그렇죠 안 보이는데 애들이 저 뒤에 다시야 제니브 노란색 어 저기 싸운다 집쪽이야 집쪽 있다니까 이 집에 싸운다 열심히 싸워라 오토바이 온다 오토바이 온다 요 밑에 여기 밑에 올라오는데 그렇죠 온다 일로 온다 간다 지나가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갔어 그냥 어디로 갔지 쏜 애들이 어디있어 쏜 애들 아 저깄다 저깄다 195 195 195 문 열린 집 애들은 안보여 아 저 2층에 있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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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있고 저기 붙는다 저집에 붙는다 어 저기 앞에 앞에도 있네 그냥 마당에 있네 저기 저거 터트리면 될 것 같은데 차 차 터트리네 애들이 터졌다 어딨어 195요 왜 안떨우지 떨궈서요 195 안보이는데 나는 195 집에 있어요 빨간 짐 뭐야 저 형 배율 없어 배율 있어 3배 있어요 3배 있네 3배 3배 AK 말고 다른거 있길까 배율 3배말고 없어 왜 저 형 왜 이리 안쓰러 AK 말고 그 웅.. 웅프 얘기할까 아니 AK 얘기할까 AK 얘기하고 AK 단발해 AK는 단발하고 웅프는 연사해 갑자기 방금 집에 들어왔어 아니 연사로 쏘지 말고 단발로 쏘세요 아 단발로 쏘 단발로 쐈잖아 넌 한 발 쏘면 단발로 쏜 거 아니야 여기 개미지옥 먹고 있으면 애들 내려올 바텀에 개미지옥은 너무 좁아 아니면 여기서 뒤에서 시작해야 될까? 이거 반대눈섬도 있네 반대눈서를 했다 야 저기 밀밭에 혹시 뛰어다니는 고라니 없냐? 오토바이 누워있네 저기 반대 없어요 지금 보이는 건 없어 반대 오토바이 누워있잖아 여기 누우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저기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말고 여기서 그냥 끝에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기 먹으면 제일 좋긴 한데 여기 능선을 먹고있고 능선? 저기 능선 좋잖아 여기 어디 능선? 그래 거기 집 뒤 능선 그럼 갈라면 빨리 움직여야 돼 차 끌고 간다 차 끌고 두 명 차 끌고 와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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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니가 걸어갔냐고? 걸어 걸어 지금 백하기는 좀 멀어서 그럼 아니면 지금 태우고 가요 네 스베예요 스베 지금 한번 색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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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 뒤에 우리 뒤에 온다 뒤에 온다고? 오른쪽 뒤 사운드 우리꺼 아니야 다시야? 아냐아냐 총소리 총소리 우윽 찍어라 눌렁 저 뒤 집에는 안 보이는데 저 뒤에서 오는 애들이 조심해야 돼 저기 140 방향 여기 사운드 140 방향 로라인 핑크 사운드 라인 핑크 사운드 어 저거 사람인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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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얘기를 해줘야지 아저씨 아닌가? 마늘 마늘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잘못 봤어 저이랑 좀 가 뭉쳐있지 마시구요 우리 바로 뒤에 집에 있어? 클리어야? 클리어 시키죠 님들아 내려오세요 오케 두명 가 솔라양이랑 손이 다 나 뒤에 줄만 보고 있을게 솔라랑 스피디가 안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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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먹고있어 뒤를 보고있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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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집가 차에 있지 말고 집가라고 이씨기야 저기있을거야 뒤에는 없는거 같애 거기있어 그래 거기있어 죽으면 안달려 몰라 형 형 AR 수험기 아니 보정기 필요해요 나 보정기 필요해 나 보정기 AR 보정기 거기 없어 나무 뿌렸어 야 저거 사람 아니야? 어디? 쏴아 어디? 사람이면 쏴아 아 아니네 쿨숨인가 1박 때문에 존나 헷갈려 아 어차피 집 거이네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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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뛴다 나무 배고 나무 보이잖아 한대 원히트 애들 다 들어올껴 뭐야 앞에도 올라파 나 앞에도 있는데? 아 우리 앞에있다 이거 교전해야된다 배고나 자 나한테 맞았어 아이씨 나도 한대 맞았는데 개혈가 안 돼 돌아줄까? 정확히 나와 이거 뺄거야 정확히 여기야 하나 뛴다 한대 지금 안배야 나한테는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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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지금 애들 다 나와야되잖아 저쪽으로 봐봐 나 봐주고있어봐면 나 돌고있거든 도냐 혹시 얘네? 안보여지 도는거 없어 그냥 연막 안에있어 안보여 얘네도 인해야되가지고 아 저 나무 그대로 얘네도 인해야되서 아 왔다 한대 보인다 오시바 어 뭐야 세대로 기절한다고? 앞에 앞에 길립 갔어 나 길립 갔어 태혁 와서 좀 살려줘봐 나나 두번째 기절이야 빨리 와서 아무나 한명 좀 대어줘 어 어 이거 이쪽으로 붙는거 좀 봐주라 병원아 붙으면 말해줘 아이씨 스카 세방에 헤드가 26초 이 슬라임 죽었으면 안돼 어 아니 뺄을게 바로 빠질게 아니 쟤네 반대로 둔다 아이씨 반대로 두 명 다갔다 145쪽 두 명 다갔다 우리 이거 지금 도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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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하고 도핑하고 그래 짐 먹자 그니까 여기 오른쪽 말하는거 아니야 뚝배기 제대로 맞았어 어 일로 들어갔어 병원아 아닌데? 무슨 소리 야 차트야 저 차트 나 나 나 나 그거 또 죽어 그냥 집으로 뛰어가 그냥 집으로 뛰어가 그냥 집으로 뛰어가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뒤쪽에서 오면 뒤에서 온다 뒤에서 온다 어디야 아까 올라와줘야돼 하나 기절 기절 하나 또 온다 하나 저 또 온다 저쪽으로 붙는다 형 태칸형 쪽으로 태칸형 쪽 벽 기절인데? 경박사 아니야? 형 경박사 또 경박사는 내가 죽음 길리고 하나 붙었어 태칸형 쪽 경박사 또 내 아 내 바랍 하나 됐다 사운드 들렸다 야 저기있다 205방향 205방향 여기 안있죠? 205방향 나무 다운 다운 저기 한 스쿼드 저기 한 스쿼드 저기 한 스쿼드 215방향 오씨씨발 들어와 좀 들어와 좀 쫓기 까졌다 쫓기 까졌다 아 님들 두툰거 다운이에요 오케이 너무 멀리 있는 애 잡을려고 그러지마 우리 어차피 자기랑 유리해 여기 여기 쪽에 그거있어 태칸형? 아 이쪽어 야 혹시 쫓기 있는데 없냐 205방향에 한명있어 아 조끼 다 됐다 저 연막 터진데 맞네 형 1조끼라도 드실래요? 잠깐만 12명? 아 존나 아파 서클 땜에 여기 1조끼 1조끼 어디 그쪽에? 네 그 위에 하나 집으로 떴다 집안에? 집안에 1조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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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 야 그 다시안은 놔둬 일부러 다시안 놔뒀는데 다시안을 저걸 저만에 간다고? 가지마 가지마 왜 가 야 가지마 왜 가 다시안 우리가 써야되 나중에 야 저거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 오른쪽에 왕 아까 그 연막 그거 연막이 있었네때 오토바이 타고 붙는다 오른쪽에 붙었다 내 쪽으로 이쪽 쪽에 붙는다 아이씨 여기 왔구나 여기 왔구나 이거 양강인데? 내 양강 먹고 있어 아니 우리가 양강 먹고 있어 아니 우리가 양강 먹고 있어 형 연막 피고 나 살려봐요 연막 피고 여기다 살려줘 연막 피고 여기다 살려줘 연막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뿌릴게요 여기 4개 있어 이쪽에 4개 있어 나 하나 죽였고 야 지금 5명 남았어 5명 5명 들어와야돼 들어와야돼 나 피 안닿고 나 피 안닿고 지금 4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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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절 연막 하나 기절 연막 하나 기절 다 컷 다 컷인 3명 컷 2명 컷 이거 뭐야? 야 옆에 옆에 오른쪽 오른쪽 태아나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이 쏘았는데 방금 쓰르륵 아이씨 쓰르륵 진짜 연막 어디있어 하나 컷 그럼 나머지 서클 저 연막 쪽에 있겠네 연막 2명 컷이야 아 저 아래있다 연막 아래 조심 연막 아래 푸자 조심해야돼 연막 연막 아래 2명 와 나 킬 하나도 못먹었어 1킬 먹고 여기 하나 내가 수류탄으로 잡았거든 야 왕 운다 어딨어? 어디어디어디 밑에 하나 아 이거 돌입는데 하나 더 아 야 4배라 하지말지 나 돌입니 돌입니 형 스피네 앞에 스피네 앞에 스피네 앞에 앞에 돌해 약관다 약관다 형 형 뭐해? 거기 있으면 죽잖아 왼쪽 왼쪽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땡다잇 이걸 치킨 먹어? 와 시원해 치킨 다 웃겨 5킬 7킬 와 치킨 먹었어 시원해 바로 한판에 아 내가 안까 정말 웃음 아니 알았던 킥